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가 유명 배달 플랫폼과 농산물 판로와 소비층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로 충남산 농산물의 온라인 커머스 입점과 판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양기관은 정기 판촉 행사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공동 개발에 나서는 한편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